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천에 있는 한 상가를 보러 왔습니다. 주소는 여기구요. 바로 앞에 이렇게 버스정량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안초교 버스정량인데 여기 보시면 공실로 집이 있는데가 있어요. 상가가 지금 이렇게 비어있더라구요. 1층에 있는 상가고 평수는 대략적으로 20평 될려나 20평 정도 될 것 같구요. 우리가 들어가 볼 수는 없어서 뭘 알 수는 없는데 많은 분이 이 상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계속 분양이 안되서 분양이래 임차가 안나가고 있어서 걱정이 되신다고 해서 혹시나 홍보해 줄 수 있냐 라고 요청해서 이렇게 찾아왔구요. 제가 뭐 상가에 대해서 보는 눈은 없지만 저쪽으로 보면 뭐 옥길동 신도시 옥길동 지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구요. 이 동네는 별로 보통 빌라촌 이에요. 다 이렇게 빌라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버스도 아니고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역국 남부역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역국 남부역 그래서 이 주변에는 상권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저 아래 보니까 족발집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 아래로는 좀 상권이 없긴 하죠. 여기에 뭐 위로 보면은 학원 뭐 영어 전문 학원 이렇게 있구요. 음악학원도 있구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데 잘 안나간다고 하니까 혹시나 부천에 영업 자영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엄청난 유튜버는 아니지만 해도 뭐 이렇게 홍보를 해 주면서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영상에서 한번 올려봐요. 여기 주소, 주소나 아니면은 뭐 조건 이런 것들은 제가 밑에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전면부 통유로 된 상가입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